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천천히 하는 건데요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뭐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? 고개가 너무 아픈데? 어지럽다 어떻게 봐요? 이게 포핸드 랠리라고 탁구 경기이면 사람도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대박이다 수석! 피로의 수석! 사aide 쇼핑! 아무리 5번 여행!! 와 우iamenteAll- 엄청 빠르다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거 같기도 하고 다 repost 탁구대는 탁구대는 작은데 저희가 방균이 되게 넓어